똥아, 똥아 죄송해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거기서 밀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응, 갔다 갈래 안다 하네 아이고 저거 재밌는데 이제 먹는 게 걱정 아니지 먹는 게 걱정이야 뭐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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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지구로 둥글다 어이구, 아빠 안해라줘 어이구 학기입이 내가 학기입이 될까 아이고, 웃긴다 뭐 계속 하나 하네 계속 하나 하네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, 여기 밀어도 안 돼요 어이구, 껍짓만 남았어 응 한 번씩 껍질을 해보고 확인한다 제가 굴리면서 혹실때는 여유가 가지고 누가 생기면 열어버릴까 내가 버리려고 확인을 해보면 두 종아리 확인하고 구른다 제가 아, 어떡해 해 할머니, 이거 또 안 돼요 할머니, 또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떻게 어떻게 굴리를 봐 할머니, 어떻게 너 어떻게 좀 봐요 어? 어? 애 굴리기 제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지도 못하니까 어 어 감사합니다.